매일 말씀 묵상 오늘 11월 17일 역대기상 90장 그리고 아모스 6장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는 게을러서 일하다가도 지치고 또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용암 아닌데 하나님은 다르죠 진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하고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을까 만일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동참할 수 있죠 그리고 역사심 일하심 때문에 나는 힘을 얻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한다면 반대로 동의하지 못하면 힘들죠 거역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알 수 있어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위로 얻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먼저 역대기상 9장 10장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이름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사울왕이 죽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사울왕이 죽은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참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아주 나쁜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부인하면서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으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것 정말 우리 삶에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 죽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인간의 수명이 닿아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범죄가 있는 죄가 있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삶과 죽음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또한 그 뜻에 순정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뜻을 받아들이는 동의하는 동참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유지시켜 주시지만은 그러지 못한 삶은 이제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인생의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말씀 육신의 아버지 그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잘못된 것을 보시고 그냥 놓아주시지 않고 징계를 통하여 그 자녀들을 바로 잡아주신다 진리를 세워주신다 진리로 우리를 삶에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신다 이 말이죠 그 징계하신다는 이야기는 또 27절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견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지니 또는 감사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을 진동한다 그래서 흔들릴 것은 다 없애신다 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냐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만을 이 땅에 세워 놓으신다 라는 거죠 징계하시는 이유 흔드시는 이유는 이 땅에 더러운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없애기 위하여서 흔든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일 진리가 아니라면 내 삶이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흔들릴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는 살아남기 때문에 그 진리만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은 보존이 되어진다 간단한 진리죠 아머스 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만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징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가 그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옳은 것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임한 그 거짓들 우상 숭배들 더러운 것들을 다 멸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나라를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다 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31장 39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금율로 인하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그늘에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오직 거짓과 허위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가득찬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차비하심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펼쳐주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빛을 비쳐주시지 예수 그리스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그리스도의 빛을 희망을 진리를 보여주셔서 그 진리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이 땅에는 진리만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흔들어서 마치 체질을 하듯이 거짓된 것은 다 떨어뜨리고 날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태워버리시죠 하지만 알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 만일 나의 삶이 진리 안에 있지 않는다 나면 날아가고 태워질 것입니다 흔들릴 것이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는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체질하시는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 5 5 7 7 8 10